에잉, 김을웅 맞다 일로 오네? 아야, 야미 쌍보피 야미 아니 잔나랑 호응이 안되죠 아 잔나 너무 좋아 적팀에 있으면 아 뭐야 아침에 물링 돌림 점수 왜이래 개해받네 아이고 저걸 또 들어가네 오오오 오오오 야미 잔나 진짜 못하네 아 너가 이기면 안돼 잔나야 그렇게 하고 이기려면 양식 없는거야 저러고 이기면 누가 열심히 해 게임을 저렇게 하고 이기면 진짜 나도 잔나만 할거임 나도 잔나만 해도 버스할거임 나이스 나이스 야 근데 점수 떨어지니까 게임 수준 존나 낮긴 하다 뭔가 그 세자리수일때 참맛이 없어 그때 교전할때마다 감탄했잖아 찍먹해놓고 150점이 척하네 야 이 히발련아 아니 150점이 척하는게 아니라 그때 점수 때가 재밌었다고 또 지랄이야 안그래 지금 속삭한데 떨궈가지고 어 아싸 야 야 개이득이다 쟤네 진짜 잔나때문에 존나 빡실듯 어우 쉣 뭐야 폭탄 붙여놨어? 가자 아 잠깐만 존댄거 같은데? 아 그렇지 잘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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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 캐리죠 윗기 역할 제대로 했죠 야 언디를 두명이라고 나 잡아도 트리가 있다고 아니 근데 솔직히 이 판은 저희가 이기는게 맞아요 왜냐 아니 잔나가 저렇게 하는데 쟤가 이기면 이거 누가 열심히 하겠냐고 게임을 어? 저러고 이기면 이정도 마치 좋으니까 지완이형 오늘 내가 키우는 햄스터 죽어서 위로좀 해주라 이름은 규리야 아이구 마노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휘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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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 오늘 귤 먹었는데 왜그러냐아 위로좀 해주라아 귤 까먹었노? 귤 까먹고싶다 와아 진짜 쓰레기새끼들 존나 많네 힘내세요 그래도 좋은 주인 만나서 잘 행복한 이승살다 간거야 지발 난 여덟살때 햄스터 죽어서 존나 울면서 산에 묻어줬는데 유유 내가 애완동물 안 키우는 이유 중 하나가 또 저거이 무지개다리 건너는게 너무 슬퍼 사람만큼 살면 키우겠는데 나보다 일찍 죽잖아 난 사슴벌레 애벌레 더 크게 키우려고 균사에 넣었다가 죽어서 3일간 울었어 저도 옛날에 그게 장수풍뎅이 키웠는데 20살에 자취할 때 거기 시보레여서 그냥 밖에 있었거든 근데 내가 그거 그게 아행성이라 막 새벽에 막 이렇게 부딪혀 그 뿔, 뿔 알지? 뿔이 막 그 플라스틱이 탁탁탁탁 소리나고 베란다에 내놨다가 그걸 까먹어가지고 걔네가 굶어 죽었어요 근데 웃긴 걔네끼리 잡아먹더라 잡아먹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둘이 싸우는 적이 있었어 원래 그 젤리 사다가 먹였거든 그 있잖아 왜 젤리 이렇게 나도 먹을 수 있고 곤충도 먹을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냥 그래서 그때 풍뎅이 죽고 남은 젤리 먹으니까 애들이 이 새끼 사이코패스라고 근데 젤리를 버릴 순 없잖아요 물론 내가 잘못했지만 아니 근데 진짜 몰랐어 아니 근데 그 장수풍뎅이한테 진짜 미안한데 그래도 괜찮은 인생이었던 게 뭐냐면 걔가 원래 그 편의점 앞에 있었거든 사람들한테 밟혀 죽일 수 있었는데 내가 구해가지고 그래도 몇 달 동안 나랑 같이 살았어 행복하게 아니 젤리 먹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니라 미친년아 까먹었다고 저는 그래도 곤충은 곤충 죽는 거에는 별로 그런 거 없는데 동물은 진짜 좀 불쌍해요 죽는 거 보면 곤충도 생명 맞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곤충은 리스퍼되는 몬스터 같은 미용이에요 뭔가 쫙 들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곤충은 이미 죽여봤으니까 어? 아니 저 말이 맞는 건가? 한 번 죽이면 그 뒤에는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는 건가? 옛날에 내가 매미 잡다가 매미 도망갈 때 오줌싸고 도망가는 거 알아요? 그게 내 눈에 들어갔거든 진짜 그때 눈 터지는 줄 알았어 그때 그 극한의 고통을 처음 느껴봤거든 화마가지고 동네 애들 불러서 서바이벌 하는 애들한테 의뢰해가지고 동네에 있는 나무에 붙어있는 매미한테 비비탄총을 다 쏘았어 그냥 아마 그날 일대의 매미들 거의 다 학살당했어요 진짜로 저도 가세해가지고 비비탄총으로 매미 그냥 다 쐈어 그냥 그때부터 눈이 X같이 생기셨군요 말하는 거야 말하는 거야 아 아 저런 애를 보면 진짜 구추발로 사고 싶어 진짜 아 살인총 놈까진 아니고 흑인이 실종되면 땀감문 소식 흑흑 그 2년동안 했잖아 내가 거의 이게 사람이 마틴이가 갈 수 밖에 없는 구조라 생각해요 저는 내가 옛날보다는 확실히 그게 덜하긴 한데 그게 아아아아아아 아 이런 애들이랑 계속 게임을 하잖아 나이스 아 제발 아 왜이러세요 아 왜이러세요 왜이러세요 씨발 제발 뭐하는 거야 뭐하는 새끼 아 왜 판테온 씨발 하지도 않는거 처해 아 씨발 나니새끼들이 역시예요 나니야 나니 씨발 개새끼들 이거 절대 같지 않아요 절대 진짜 사람은 때려둬도 안되고 말로 해결할 수 있는 동물이라서 사람인데 이런 애는 뭔가 이런 애는 죽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나쁜 생각이 들어 롤이 이래서 안돼 이래서 질병게임이야 어 그만 가는게 좋아요 다이아 가는게 좋아요 그만 가야죠 한번만 가보자 나 너네 궁금하잖아 또 다이아 가면 또 그 아 그림 알잖아 어 그 씨발 2년동안 봤는데 지겹 안 지겹냐고 어 지겨워 죽겠어 나는 자신의 환계를 인정하는 순간 편해집니다 발전이 없겠죠 어이씨 지화님 궁극 날카롭네요 지화님 궁극 날카롭네요 비꼬지 마세요 해야죠 나이스 나이스 아이고 아까워라 만원 더 쏴라 직원 보고싶다 아니 아 얘 왜 이러지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아 저 진짜 몰랭 안할게요 이제부터 아 나 몰랭 때문에 지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앞으로 몰랭하면 트게더 욕 좀 해주세요 아니다 아니다 몰랭 두 판 이상 두 판 두 판 딱 두 판까지 하고 세 판부터 게임 돌린다고 그러면 욕 좀 해 욕 좀 트게더에다가 어 야 이 씨발려나 몰랭 하지마 뭐 이런 식으로다가 어 아 수위는 조절하셔야죠 너무 심하게 하면 고소 마렵잖아 야 이 씨발려나 몰랭 하지마 아니 지금 말고 아 아 아 난 사라 있었으면 먹었는데 야 이 개시발 찜다련들아 니들이 얼마나 저격을 차야되면 몰랭을 하겠냐 야 근데 아 시발 몰랭에도 저격있더라 어떤 미친새끼가 어제 물지형 뭐야 자러간 줄 알았는데 저격 성공 이 지랄하던데 아니 방송 꺼도 해 미친년들이 내 전적 검색하고 야 근데 내가 열정이 좀 대단하지 않냐 야 내가 진짜 방송 끄고도 어? 몰랭을 진짜 어제 아웃판을 했어 너무 간절해 진짜 아 게임이 중독은 아닌게 하기 싫어 솔직히 나도 쉬고 싶어 방송 끄면 근데 진짜 이 티어를 올리면 너무 좋잖아 나나 보는 사람이나 에이사 좋아요 아 바루스 그만해야겠다 존나 재미없네 게임 재미가 없어 아니야 바루스만 해 장지환 점수 올려야지 주제 파악해 어 그 석두야 생일 축하해 이름이 좀 특이하시네 과일 이름 같네 과일 이름 같네 하여튼 아유 축하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히익 아 감사합니다 아 씨발 뭐야 이 새끼 정느림 생일 축하해 어 나이스 와 존나 세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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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크크크 이런가지고 놀리냐 생일 축하 좀 해줘 그냥 아니 2만원이나 쏘셨는데 석두씨가 왜 그러냐 석두씨 진짜 축하해요 내가 무시하세요 그냥 뭘 너 웃었잖아 야 웃은 적이 없는데 나는 지완 씨 이런가지고 놀리지 마세요 진짜 저도 그거 많이 당해봐서 진짜 힘들어요 예 진짜 개명마려워 닉변 마려워 닉변 닉변 존나 마려워 석두님 생일 축하해요 나이스 나 오늘 저녁했는데 이제야 저녁 축하해 좋아 아 씨 아니 게임 중인데 뭐 해달라고 안하면 안되냐 그 휴접을 때 하면 안 돼요? 나 좀 힘들어 아니 내가 본의 아니게 씹어버리니까 캐릭 아 그래요 명기씨 저녁 축하해 고생했어 아유 감사합니다 아아아아 이름가지고 그만 눌리라고 명기야 이때하는 예비신병들 확줄언니 크크 아니 근데 이름 존나 점겹긴 하다 어 명기랑 석두씨한테 둘 다 축하합니다 어 클리가 많이 나오긴 한다 역천괴? 역천괴 뜻이 뭐지? 내 팬인가 혹시? 역시 천재 괴물지? 아 혜리아님이에요? 아 역대 최고 괴물 아 오빠 역시 최고 단판 아니 병신녀는 좀 심하네 말이 아 아 오늘 폼이 너무 별로네 오늘은 진짜 몰랭 안하고자 그냥 몰랭 절대 안해야지 오늘은 진짜 컨디션 조절해서 내일은 진짜 2층 노려보자고 내일 제복 죄송합니다 아 진짜 안할거임 오늘 몰랭 진짜 안할거임 어 올라가는데? 카시오페야? 너 올라가는거 맞아? 어? 야 올라간다 나이사 아 카시 도착했는데 거의다 빨리 빼야되는데? 안죽어주면 좋은데 아 죽겠다 아 아 탈론이 존나 못하나보다 아니 아니 쟤 왜저래 탈론 아 이거 뭐야 시발 아이 또 싸워? 아니 다이애나 템 뜨거워 싸우라니까 왜 가가지고 아 아 잠깐만 아 아 나 힐 아니구나 아씨 아 뭐해 시발 연아 아 시발 탈론이 뭔가 애들한테 구박을 많이 받는데? 그러네 탈론 유저가 아니네 아 진짜 원챔 극혐이네 또 꾸역꾸역 버스 탈라고 어? 탈론은 버스 챔프가 아닌데 야 이거 왜 안와 선 넘는데 얘네 아 아 못 따라가면 아 이속 존나 빠르네 뱀? 아 탈론 또 뒤졌어? 아 진짜 그렇지! 할만하다 로우 다이 미캐리 오케이 뒤지면 마쇼 태워 드릴라니까 아 저 시발 년 그냥 나가라 개새끼야 그냥 그렇게 할거면 아 돌아버리겠네 아니 다이애나 왜 바텀 안와 지금 볼백 키워서 게임 이길게 아닌데 답답하네 그래 이거였구만 야야야야야야 아 이거 참 교신같은 놈 저거 발굴 저거 전용 나이스 근데 이게 올퀴된 탑이지 시스팅 받고 바로 내려와 주는 외부는? 좋았다 으아! X될 뻔? 어우 이 새끼들 이거 날카롭네 외부 없다 외부 없다 딸만해 빠비 어 나한테 왜이래 얘네 날 그렇게 잡고 싶나봐 아 궁을 써 궁을 아 왜그래 아 씨X 저 새끼 우리팀에 줬어 아 진짜 라이어 너가 존나하네 너 줘야 되는거 아니야? 아니네 살로 놔야지 아 왜 안올까 진작 아 안되겠다 안되겠다 아 다이애나 그냥 터졌네 아니 탈론 캐리 각이 어떻게 나와 하겠냐고 제가 아 그래 이거 맞는데 입을 닫으면 뭐해 똥구멍이 열려있는데 어? 둘 다 닫아야 캐리를 하지 속어봐 뭘 캐리해 뭐야 하아 나 이거 왜 샀어 아 씨 아 씨 룬안 가야되네 이러면 아 씨 그렇지 이거 바베이도 잡아야돼 그렇지 됐다 됐다 다왔다 야 바론 가자 아 뭐야 아 뭐야 근데 리신이 살아있네 뭐라 이겨 아 아 잠깐 앞으로 맞았어 세이프 다이애나 이거지 와 잘했다 다이애나 진짜 간타싸움 이거 졌으면 큰일날 뻔했다 어이 씨 뭐야 뭐야 캐리 어 쏠렌냈다 하하 이 새끼들 멘탈 안줬네 어 이건 솔직히 진짜 내 캐리다 아 바텀 채팅 하나도 안받고 진짜 얼마나 잘해주는거야 어? 아 방금 어? 레오나 그것도 빼주고 카즈궁도 빼주고 아 뭘 얼마나 샀어야 이 새끼야 내가 살거면 진작 사서 챌린저 갔지 심어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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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캐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